어텐션! 다들 옷 벗고 연습 준비하세요 더워 옷이 너무 더워요 7월달에 이제 쪄죽었어요 바꿔줘요 옷 좀 이제 안그래도 선생님이 하복 준비했어요 근데 하복이 한벌뻔인데 누가 입어야할지 모르겠네 내가 입을게요 주장은 제가 아 그럴래? 그래 손맥스 개선해 좋은거 주셨네 어 뭐야 아 뭐하는거야 지금 망사가 바람도 통하고 장난치지마요 어텐션! 옷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재단 이사장님 자제분들이 발레부를 만들었다고 하던데 요알 발레단인가 우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뭐야? 우리가 없어진다고요? 우리가 잘나가니까 아무도 다 만드는구만 발레단 누가 우리를 없애는데 우리가 없애러 왔다 어?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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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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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내려 내려놓고 뭐야 이거 이들 들어가있어 들어가있어 자 아니 진짜 보니까 이사장님 자제분들 많네 그래 우린 노블레스 밸레단의 첫째 아들 민상스키 치우스키 막내들 연기 스키 막내야 그래도 저희 처음 봤으니까 인사할까요 인사 옷인 프레스랑 아니 아니 여기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우리 아빠가 오늘부터 여기 연습실을 우리 보고 쓰라고 했어. 그러니까 니들은 꺼져! 뭐 꺼져 니들이 꺼져 이 뚱땡이들아.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가 다 같이 연습합시다. 다 같이 연습합시다. 다 같이 해요. 격단을 쳐서 쟤네랑 못해요. 눈빛이 큰데 어떻게 같이 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없어진다니까 이게. 뭐 없어져. 아유 권력이 휘둘리는구만. 자제분들 왔다고. 나와 내가 말할테니까. 발레가 뭔지는 않아? 발레 할 줄 알아? 발레 한 번 해봐. 우리가 왜 보여줘야 되지? 안 보여줘? 할 수 밖에 없을걸. 뭐? 할 수 밖에 없을걸. 동생들아 침착해. 앞에 보고. 배웠잖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침착하게 배운거 보여주자. 자. 5, 6, 7, 8. 1. 2. 3. 4. 잠깐만. 아니 아니. 그냥 카드를 내지 마시고. 6명이서 연습합시다 연습. 응. 안 된다니까 쟤네랑 우리는. 안돼요. 그래요 우리는. 발레에 댄스가지 접목시킨 퓨전발레 연습했다니까요. 보여줄까 우리가? 그렇게 한 번 볼까요? 네 보여주세요. 자 우리 마이클 잭슨 음악이 맞춰서. 우리가 발레를 준비했어. 눈을 뚜뚜뚜뚜뚜하고 잘 봐! 아 곁 떨어지고 뒤로 떨어져 야 봤지? 아이고 그리고 요즘 누가 팝을 들어? 요즘 대세는 K-POP이야! 특히 한국의 마이클 잭슨 박진영 노래를 준비했지 박진영 노래요? 야 이거 좀 치워봐 나 일단 치워줘 자 준비됐다 음악 주세요! 오하이 어머머머 어머머머 ㅋㅋ 어머머머 으하 나갔지 심상해 이렇게 네 형! 어테이션! 어테이션! 우리 실력이 다 비슷하니까 한 팀을 만드는거에요 어때요? 그래요 힘들니까 그거를 이젠 2PM 인간이 난리친다는데 우리 6명이니까 그 친구들을 이겨 보는거에요 그럼 한 팀을 이뤄봅시다 짝지어보세요 내 짝은 누가 될까? 짝 찍고 우리가 2PM을 이기는 거에요 음악 주세요 자 단단하게 어깨비비고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둘 둘 둘 둘 둘 셋 셋 넌 1 2 3 4 1 2 3 1 4 VR 아멘